꿀은 예로부터 식품과 약용으로 이용되었고 높은 당도와 꽃꿀에 함유된 수종의 부패 방지 효소 덕분에 절대로 썩지 않는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하면 오랜 시간 두고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꿀에는 높은 함량의 소독, 강화, 진정, 완화, 인효, 항박테리아 성분이 들어있어 그 자체로도 몸에 이롭지만 꿀과 궁합이 아주 좋은 이것을 섞으면 그 효과가 배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인슐린을 활성화시켜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줄 뿐 아니라 탁월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 둘의 조합은 예로부터 인정을 받아온 자연유법인데 지금부터 꿀과 계피를 같이 먹으면 좋은 효능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절염 완화 계피와 꿀의 소염 작용은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 연구 결과에서는 아침과 저녁 식사 전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섞어 마시게 했더니 일주일 만에 환자 73%의 통증이 개선되었고 한 달 내에 이전에 걷기도 힘들었던 환자 대부분이 통증 없이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콜레스테롤 혈관 건강 개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이 일어날 수 있죠. 꿀은 착한 콜레스테롤은 늘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등 지질대사를 개선해줍니다. 또한 계피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내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꿀과 계피가루를 섞어 젤리나 잼 대신 빵에 발라 아침 식사로 꾸준히 먹으면 혈관의 지방이 축적되거나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꿀과 계피는 동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를 40일 동안 1티스푼 섭취하자 중성지방이 30%, 콜레스테롤은 2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감기 예방 겨울에는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여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을 키우게 되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14편의 관련 논문을 검토한 결과 꿀이 기침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꿀을 먹은 환자들이 일반적인 감기약을 먹은 환자들에 비해 기침의 정도가 덜하고 빈도도 낮았다고 하네요. 네 번째, 위장장애 개선 식사 전에 꿀과 계피를 섞어 마시면 위장을 진정시키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항염증, 항산화 기능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위를 편안하게 할 뿐 아니라 계피 특유의 매운맛이 위에게 분비를 촉진시켜 위계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소화불량이나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노화 방지 계피와 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세포의 산화를 억제해 노화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꿀 속에는 항암 효과를 내는 항산화제 성분이 다량 들어 있는데요. 미국 일리노이드의 니키 엔제세스 박사팀이 18세에서 65세 남성 25명을 대상으로 꿀물을 먹인 그룹과 먹이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5주간 실험을 한 결과 꿀물을 먹은 남성의 항산화 성분 수치가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 속의 항산화 성분은 다른 푸른 잎사귀 채소나 과일과 맞먹는 수준이며 짙은 색 꿀일수록 항산화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꿀과 계피를 쉽게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계피차가 있습니다. 계피차는 물 2리터에 계피 10g을 넣고 15분 정도 끓인 후 꿀 한 수저를 넣으면 완성됩니다. 다만 몸에 좋은 꿀이라고 해도 많이 섭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꿀도 기본적으로 당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환자는 꿀을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